우리 마리가 필승군에 대한 마음이 철없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리랑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필승군을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리 아직 철은 없지만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들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필승군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승군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른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실례를 물쓰고 왔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우리만 좋다면 재벌집이랑 사돈 되는 거야?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우리 마리 많이 부족하지만 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한테 자식은 우리 마리의 하나입니다. 우리 마리만 행복할 수 있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줘도 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선영이네 다녀왔다고요? 어, 필승군 만나서 마리 얘기해도 되는지 상의하고 왔어. 뭐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생각을 좀 해보겠대.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질러요?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질러다니. 내가 뭐 못할 일을 하고 왔어?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어떻게든 말이 달래서 무사히 넘긴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 이래서 내가 혼자 간 거야. 당신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못해. 우리 마리를 위한 일인데. 우리 마리가 저렇게 좋대잖아. 당신은 말이 생각 안 해? 우리 마리가 울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난 가슴이 찢어지는데? 난 필승군 마음 돈으로라도 사고 싶어. 뭐라고요? 그래, 공 회장 잘했어. 오죽했으면 우리 공 회장이 그 집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왔겠어. 너 지금 손잡아주질 못할 망정 이게 화를 낼 일이야? 그러게요. 시연이 너도 필승 예뻐하면서. 잘되면 좋은 일 아니니? 여보, 난 마리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야. 선영 씨하고 친구 사이가 깨질까 봐 이러는 거라면 내가 그것까지 다 책임질게. 여보, 우리 마리를 위해서 같이 힘 좀 써보자, 여보. 이걸 어떡하지? 뭘 어떡해? 아까 회장이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우리 필승이가 그 집으로 장가가는 순간 재벌집 사회가 되는 거야. 야, 이런 기회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귀한 확률이야. 이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기회야. 야, 이거는 고민에 문제가 못해. 나는 찬성. 아우, 아우, 난 싫어요. 아, 난 그냥 우리 필승이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만나서 그냥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콘달콩 대출금 갚으면서 마리냐? 그리고 마리가 어때서? 야, 요즘 이상한 여자들 정말 많은데 남자 뒤통수 치는 여자보다 마리가 100배 낫지. 안 그런지 한찰라? 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어, 필승이 마음이 중요하지. 필승이가 마리를 좋아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 나도 필승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 제... 당신은? 아, 나도 마리 예뻐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필승이가 마리하고 결혼하면 우리 필승이가 평생 마리 뒤치닥거리하면서 살 텐데. 아니, 돈만은 뭐해요. 마음 편한 게 최고죠. 그래, 나도 애미 말에 공감해.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더라. 돈이 효자고 돈이 행복의 원동력이야. 아니, 필승이 저만 말이 좋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펼자가 피는 건데. 아니, 가만 있어봐. 근데 진짜로 필승이가 APP 그룹 사위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다 같이 펼자가 되려다 보면 그런 게 더úa이니는 dove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보다 말이야. 그러면 하나 생각해야 하나? 내가 보다. 감사합니다.